어흥!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차이! 시작! 뭐..뭐야? 아 진짜 촬영이야? 잠깐만 이거 하고 시작! 몇 초? 30초! 30초? 어..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엔드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약간 핸들? 사용자가 이렇게 만지는 것? 백엔드는 눈에 안 보이는 엔진! 맞나? 맞..맞습니다. 끝? 좀 더 설명을 해보면 망한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! 좋아요! 구독! 너무 좋아요!